영웅들은 이용할 수 없겠지? 마커스는 몸을 언제 다표냐고? 아니 님블류란.. 아니 마커스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마커스의 스티이 문제가 아니라 스티을 쓴 후에 홀들이 너무나 악랄하잖아 그래서 본명이 에어벌을 먼저 뛰었는데도 상대한테 선빵을 맞는 경우가 많아 근데 님블류란 모르죠 그냥 마커스의 스티만 주구장창 버프를 하고 있잖아 이제 나중에 마커스 갑자기 W랑 박치기의 선들 없어진다? 그건 이제 마커스 미션 알띠는거임 미래가 뻔하잖아 마커스는 굉장히 스티지 좋아요 자 미래가 너무 뻔하다 이렇게 에스테 상냥 계속 해주다가 나중이 스티 선들 사라지고 마커스가 루미아 선 부수는 미래밖에 보이지 않아 시간이 닿지 않나? 신상 행동이에요 움직일 수 있을 때 막란이니가 이제prit 익스텐 가지말고 안 죽나? 잡았다 굿 운명의 끝엔 죽음 운명의 끝엔 죽음 운명의 끝엔 죽음 운명의 끝엔 죽음 어? 변이다이다 이거 532 견하나가 적군요 오, 시원해. 등성 어디 떨어질까? 호호울님 더 많습니다. 지연치야. 응석 학교네. 학교에 응석 먹고 우리 헤드베스 갑시다. 이거 드진키아라는 예구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헤드베스를 무조건 가져와야 돼. 꽤 더? 넥스트 타임. 오늘은 이렇게 끌리지가 않네. 와, 필드 막 갈란 것 같아. 단합이 좀 많네. 아, 근데 렉 좀 걸린다, 야. 아, 근데 렉 좀 걸린다, 야. 끝은 돌의 호렁. 편의적인 죽음. 굿. 굿. 어, 뭐야. 웅석 누가 훔쳐갔네. 코팡 하자. 웅석 코팡에서 헤드베스 갑시다. 오픈. 렉 좀 걸린다, 야. 좋겠지. 근데... ㅇㅋ 끄읍. 슬픔. 이렇게... 퍽. 이거랑... 저게 다. 퍽. 더 쩔쩔. 헤르메스 뽑고 리필테임 뽑으러 이제 끝 가면 될 것 같아 사람 있네 누구일까요? 쇼가놈이잖아 쇼리 1혜택 쇼리 빠지고 싸웁니다 그냥 썩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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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어? 믿을 일? 이렇게 가죠 이거 그냥 쇼하이 위즈 가버려도 되겠는데? 픽나주고 우리 쇼하이 위즈 가자 호텔 가면 바로 나오잖아 아씨 너무 아픈데? 평타들이 거의 없다시피하니까 일단은 쇼하이 위즈 가도록 하자 영혼들은 이용할 수 아니 이걸 슐치가 믿을 일을 가지고 있네 쉴 틈은 없어 보이네 날먹 너무 달다 아 풀감 좀 딸리는데 이거 그래도 쇼하이 위즈 가자 천사히 척 사람이네 고쥬가에 이미 포콧 떨어지는 데 먹으라umpy 아 저도 말 없네 ㄷㄷ 어 이게 안되네 아니 궁손인데 이거 코코는 오토함수에 가도 되겠지만 이거 리모트 바인 가자 리모트 바인 뽑고 위클라인 먹었지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는 나만에 준비가 다 끝났어 리모트 바인 어디야 아직 안나온네 위클라인 먹었으니까 진짜 relatively 미클라인 먹었지만 리모트 바인 뽑고 위클라인 먹었고 원격을 받은 만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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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축복을 깃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악명의 주신가 악명의 주신가 14후 나쁘지 않게 컸네 군구사바 위클 먹자 군구사바 위클 먹고 뛰어나와서 파초던가자 위클 잘 먹었다 이거 파초던 가겠습니다 풀감이 손해가 좀 있기 때문에 파초던을 올리자 역시 리모트 마인은 파고라는 판단이었어 미속 4.4 패시브 받으면 한 4.6까지는 올라겠니? 파초던 미술쪽 빼기? 미술쪽 빼기가 그중 좀 딸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제 슬슬 그중으로 타오는 수준이 아니거든 길 잃은 자들은 영혼도 텅 비어 이곳저 성분 아 이리야 병 넘어가는거 봐 병 넘지마 병 넘지마 고맙습니다 고맙다오 돌아갈 시간이 길 잃은 자들은 영혼 루미나리가 움직였어요 이곳처럼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걱정할 정도는 아닐거에요 지금 너랑 나밖에 아직 흉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영혼들이 보니 영혼들 너희가 필요해 에잉 하나가 수 있어 이렇게 해봐라 이걸 못 잡노 와 체력 20 남았네 바비 리모트 마인이네요 이건 또 괜찮아 공쿨 짧으니까 이만큼 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풀감키아라 풀감키아라 말 조심해 이렇게 크기가 얼마나 힘든데 혼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시간 야 얀 육전설이다 얀 야발 육전설인데 굿 이건 오토함 찍합시다 어이 어이 뭐야 인마 템이 왜 이런 진짜 얘가 이게 이런게 진짜 벅우가 아니야 템은 영혼도 텅 비어 이곳 참 연수 잠시 여유를 가지고 주겠어 흠 음 아주 완벽해 이거지 마지막 누군가요 아가 리다이린이었지 참 어이 리다이린 피하라다 펭귄이 리다이린의 피를 원하고 있어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야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야 곧 문맥이 결정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잘 안보이는데다가 테레브를 생겨놔야 전마가 ctv를 까도 오우 이거만 보도 이기야 흠 자결하라 리다이린 명의롭게 자결하라 명의롭게 자결하라 리다이린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흠 어 내가 지겠는데 도망치지마 나왔었어 됐어 다 나왔어 내 킬이야 그저는 타인과 충돌하기 쉬워요 저 쉬워서 자기 표적에 도착해 이지 아 근데 리다 진짜 쎄다 아니 나 테문 이렇게 위킬까지 먹고 둘둘 둘렀는데 리다이린 진짜 아프네 인형이 아프네 아프네 그저